뱀 할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가봐 움직이질 못하고 있대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와서 약을 갖다주고 치료해줄 사람을 찾고 있대 으 정말 그 할아버지 독이 있는 뱀이야? 나 뱀은 정말 무서운데 오 독이 있는 뱀이야 독뱀 할아버지 나도 무서워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독을 쏜다면 아 우리 죽는 거 아니야? 얘들아 걱정마 내가 갈게 내가 동굴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약도 갖다주고 아픈 거 치료해주고 올게 뭐? 너 안 무서워 호랑아? 응 사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아픈 할아버지를 도와야지 내가 용기내서 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가고 그 할아버지는 도움을 못 받잖아 와 호랑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럼 나 다녀올게 얘들아 잘 있어 그래 잘 다녀와 호랑아 너무 멋지다 자세히 легче 어 broadband 아픈 걱정도 대해 감사합니다.